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급진 파티야! 약간 좀 칵테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금 고급진 파티야! 고급진 파티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잘했었어? 우리 엄청 오랜만에 보지 그치? 오늘? 소녀시대 네 예쁘네 광야를 보는 오늘 야 와 그치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게 뭐야? 나 이렇게 활용을 신현 씨 때 아니면 이렇게 돼. 효연아, 만지지 마! 야, 내가 지켰다 니 머리. 아 레드벨벳 20도 보다 보면 우리 완전 언니들 괜찮아 레드벨벳도 광야로 가야지 좌표는 누가 알고 있나? 고고 SM타운 착기 촬영 현장입니다 우리 오지지죠? 오지지의 신곡도 준비를 할 예정이라서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야 열차를 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SM타운에서 저희가 어떤 좌표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저희 오지지 활동도 기대해주시고 새로운 곡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수요시 1 2 2 3 2 3 3 4 5 3 4 5 6 8 5 5 5 5 5 5 5 6 6 6 6 6 6 7 7 7 8 10 10 10 13 14